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시는 것 같이 믿음을 도입하신 것이라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과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창조주고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알 도리가 없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건 15장에 가여 나옵니다 15장까지 12장에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삭을 백살에 얻은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이 사건을 믿음이라는 것의 결과물 믿음의 목적으로 보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어떤 자격 책임 반응보다 더 우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이라는 것으로 관계를 맺겠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땅의 모든 적석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가 22장에서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깊이 있고 내 약속을 너에게 지키겠다 22장에서 반복되면서 히브리서에서는 맹세한 하나님의 맹세를 부각시킵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고 이해가 자꾸 깊어지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이지 시도 때도 없이 확신으로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우리 현실 경험 속에서 겪다시피 확신이 있었다가 없어지고 또 다시는 안 흔들리겠다고 분명했었는데 또 아니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일이 성숙하는 문제 과정을 가지고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큰 본질적 특징이 뭐냐 하면 대부분 초월을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창조 부활 다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깨는 그것보다 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기적을 어디에서 기적을 행하시느냐 하면 시간과 공간 속에다가 초월을 넣는단 말이죠 그 기적이 자연 법칙이 기본이 된 것 속에 들어와서 제가 자주 사용하듯이 무대가 있고 공연이 있는 것 같이 그 아들을 보내는데 처녀가 낳게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한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자연 질서라는 기초 창조 질서라는 것을 여전히 문맥으로 갖고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의 팍팍함은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훈련을 시키고 있어서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훈련에서 제외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 의무실에 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손해입니다 받아야 하는 훈련 받아야 하는 교육 받아야 하는 시련 이런 것들이 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기본 틀입니다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유익이 되고 우리가 절망하는 것도 유익이 되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쌓여서 후회하게 하고 그래서 지나간 다음에 깨우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여 우리의 이해와 항복을 받아내겠다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시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 area. 아